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 2동 3동, 망포 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임의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25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전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 수원시 복지서비스 체계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별적 복지는 유관기간 간 협력 및 소통이 미흡으로 중첩 제공될 수 있고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소유계층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의 업무 체계로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여 본위원은 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전단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6곳을 비롯하여 시흥, 평택, 화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마한 곳에서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복지재단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조 1,067억 4천만 원으로 수원시 예산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의 수립시행이 시급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시산은 2000년대 이후 복지사업 확대 등을 계기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말 기준 1,26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복지서비스 품질이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이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인 실태조사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가 지방자진법 개정에 따라 2022년에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권한, 재정, 전달체계 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이유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준공공성의 복지 전담 컨트롤타워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모니터링이 개별 사업벌로 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본 수준 정립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시민이 다양한 복지 요구와 사회복지 관련 공급 및 수요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하거나 유사 중복성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시민이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틱니치라는 규모에 걸맞는 분야별 탁월한 인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 싱크탱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태용 시장님 산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공존을 통한 맞춤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복지만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